안녕하세요. 이소소르비드 세미나 그 세번째 시간으로 폴리우레탄에 대한 응용에 대해 말씀드릴 임준섭입니다. 이전 폴리카보네이트와 에폭시로의 응용에 대한 세미나에 이어 이번에는 폴리우레탄과 관련하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폴리우레탄 업계에서 이소소르비드와 같은 친환경 소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주로 응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특허와 논문을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세미나에 이어 이소소르비드의 주요 응용 분야 중 금일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폴리우레탄과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소르비드가 폴리우레탄에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보시기 전에 먼저 폴리우레탄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폴리우레탄은 주로 이소시아네이트 그룹과 알코올 그룹의 반응으로 생성되는 우레탄 결합을 갖는 고분자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폴리우레탄은 반응에 사용되는 이소시아네이트 그룹과 알코올 그룹을 갖는 폴리올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물리적, 화학적인 물성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우 강하고 안정하기 때문에 내구성을 비롯하여 탄성과 내열성, 내약음성, 내맘모성, 내수성, 가공성 등 상당히 많은 물성에 있어서 우수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가구, 의류, 신발, 건축자재 등의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 주도의 탄소중립 및 탄소발자국 저감 등 친환경에 대한 수요와 정책 등의 변화로 인해 최근 폴리우레탄 분야에서도 이러한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바이오매스 기반의 원료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 소재의 활용에 대해 많은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요, 정책, 업계의 관심의 변화에 대해 사명에서는 이소소리비드와 함께 EI, PI라는 이소소리비드의 유도체를 이용하여 폴리우레탄을 제조할 때 활용되는 폴리올과 사슬 연장제에 대해 먼저 적용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폴리우레탄은 반응 원료인 폴리올과 이소시아네이트를 총매하여 반응시켜 일정한 분자량을 갖는 프리폴리머 형태로 제조하고 이를 사슬 연장제를 첨가하여 최종적으로 폴리우레탄을 제조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소소리비드의 유도체인 EI와 PI는 폴리올로서 적용이 가능하고 이소소리비드는 이후에 투입되는 사슬 연장제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소소리비드를 기반으로 한 폴리우레탄은 일반적인 폴리우레탄의 용도에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발포를 통해 제조되는 폴리우레탄 폼은 사용 원료 및 사용 용도에 따라 연질, 경질, 반경질 등 다양한 폼으로 제조될 수 있고 소위 케이스로 불리는 코팅, 접착, 실런트, 엘라스톰의 용도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러한 이소소리비드 기반의 폴리우레탄이 다양한 용도로서 활용되고 있는 특허와 문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에 등록된 대한민국 특허에서는 중금속총매인 주석총매를 이소소리비드로 대체하여 폴리우레탄 폼을 발포 제조하는 공정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해당 특허에서는 이소소리비드를 사용한 예와 주석총매를 사용하여 제조한 예를 비교하였는데 폼을 제조하는 반응과 물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거의 유사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유해성이 있는 중금속총매 대신 친환경 물질인 이소소리비드를 총매로써 활용해도 유사하게 폴리우레탄 폼을 만들 수 있어 친환경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2019년에 게재된 논문으로 이소소리비드를 연질 폴리우레탄 폼 제조에 활용한 논문입니다. 이소소리비드를 함량별로 첨가하여 제조하였을 때 제조 물성의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고 사용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연질 폴리우레탄 폼의 물성을 좌우하는 셀오프닝과 관련된 공기투과도 압축강도를 확인하였을 때 이소소리비드를 2%가량 첨가한 샘플에서 가장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제조된 연질 폴리우레탄 폼을 160도에서 일정시간 가열하여 열처리를 했을 때 이소소리비드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폼의 색이 변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소소리비드가 폴리우레탄 폼에서 산화방지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 연질 폴리우레탄 폼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자동차용 시트 그리고 의자의 스폰지 등을 떠올려 볼 수 있는데 오래될수록 이러한 스폰지가 누렇게 변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이소소리비드가 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소소리비드가 경질 폴리우레탄 폼을 제조할 때 활용된 경우는 국제 폴리우레탄 포럼의 2022년에 발표된 자료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질 폴리우레탄 폼의 경우에는 주로 단열재 등으로 활용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폼의 셀이 닫혀있는 클로즈 셀이 많아야 유리합니다. 해당 자료에서 보시면 이소소리비드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클로즈 셀이 증가하여 열 전도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소소리비드를 소량 첨가하여 경질 폴리우레탄 폼에 적용하면 열 전도도가 더욱 낮은 폼을 제조할 수가 있으며 이는 충분히 단열재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편, 이소소리비드를 케이스 중 엘라스톰의 용도로서 사슬 연장제로 활용한 경우는 지난 2019년에 게재된 논문에 그 특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기존의 널리 사슬 연장제로 활용되는 1.4 부탄 다이올과 비교하여 이소소리비드를 사용하였을 때 인장 강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당히 특이한 특성이 발견되었는데 이소소리비드를 사슬 연장제로 사용하여 제조된 엘라스톰은 1.0 온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생성되었던 우레탄 결합이 다시 이소소리비드와 이소시아네이트로 가역적으로 돌아가는 특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이소소리비드를 사용하여 제조된 엘라스톰어에 크랙 등이 발생하였을 때 자체적으로 크랙을 없앨 수 있는 이른바 셀프 힐링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함멜트 접착제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 그룹에서 연구한 2019년 대한민국 등록 특허를 보면 EI와 PI를 이용하여 이소시아네이트의 안정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이소시아네이트는 반응성이 높기 때문에 오랜 시간 보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폴리우레탄 반응 중 형성되는 프리폴리머에도 적용이 되는데 EI와 PI를 이용하여 폴리우레탄 프리폴리머를 제조하면 8주 이상의 안정성이 유지되어 기존의 범용으로 활용되는 MDI와 TDI와 같은 이소시아네이트 프리폴리머에 비해 비약적으로 저장 안정성이 향상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앞에서 확인한 이소소르비드의 산화방지 특성과 관련하여 폴리울로서 적용할 수 있는 EI와 PI에서도 유사한 산화방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오늘은 이소소르비드를 활용하여 다양한 폴리우레탄의 용도에 적용한 사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연질폼에서는 이소소르비드 자체의 산화방지 특성이 경질폼에서는 열 전도도 감소 엘라스토머에 적용되면 인장강도와 가엾반응의 특성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EI와 PI의 경우에는 프리폴리머 제조 시 저장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형태의 폴리우레탄에 활용되었을 때 이소소르비드는 다양한 특성을 나타냈습니다. 이소소르비드는 분자량이 작아 폴리우레탄 분야에서 주원료로 활용되는 것보다 일종의 참가제 형태로 사용되어 특장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폴리우레탄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기 때문에 이소소르비드를 활용하는 방법도 정말 다양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폴리우레탄 업계의 많은 관심과 함께 삼양이노캠의 다양한 이소소르비드 활용에도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 세미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